후그라이더~! 후그라이더~! 올영웅댁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카파형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카파입니다. 이번에도 이제 하나씩 하나씩 골랐잖아요. 근데 이제 올,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은 2승 1패. 그 다음에 올히키는 1승 2패. 올영웅은 0승 3패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사실상 이게 전설 카드는 16장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전 이 종류의 컨텐츠에서는 마지막 게임이에요. 아, 그렇죠. 네, 첫 번째 카드. 첫 번째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영웅 좀 이기고 싶은데. 근데 영웅 카드가 전체적으로 무거워요. 맞아요. 아까 희귀 카드때도 그랬지만. 오케이, 이거는 프린스로 반대편으로 찔러버리고. 뚜루루룩! 지켜준다. 어? 이거 번개가야겠다. 아, 근데 잠깐만. 근데 번개가고 나서. 어, 오케이. 조금 유닛으로 가야겠다. 자, 뒤에 있는 거 세 개 끄어. 안 되나? 뒤에까, 세 개까지는 안 되고. 예. 아, 근데 어차피 저거 터지면서. 아, 잠깐만! 어, 뭐야! 아, 이 무슨! 얘가 크로만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잠깐만. 아니 이게. 그 손이 빗나갔어. 잠깐 빗나갔어. 어허. 안 뜯어도 돼. 안 뜯어도 돼. 아니 난 분명히 앞으로 땡길라고. 아, 잠깐만. 아니 이제. 하하하하. 어허 참. 아니 앞으로 땡길라고 썼는데. 아, 왜 이렇게 썼지?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제가. 제가 최근에 약간 멘탈 공격을 좀 받아가지고. 지금 약간 정상이 아니에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씨 뭐하는 거야. 잠깐만 이거. 골렘으로 문방할게요. 아, 씨 힘드네. 야, 문방 이거. 골렘으로 문방이 안 돼. 어, 예예. 자연 일부러가 있네. 아, 그 혐의 없다. 진짜. 아, 그 혐의 없다. 야, 그 골렘 때문에. 벗. 아, 골렘 문방 좋죠. 형 근데 저거 한 대 못 때리나? 아, 이게. 이게 벗. 오, 그래. 저걸로 때려라. 돼. 형, 나쁘지 않았어? 형. 아, 이게 풍선이? 풍선의 상태라. 형, 근데. 형, 그렇지, 그렇지. 폴렘 잘했죠? 인정? 아까, 아까. 뻔짓한 거 복구했다. 인정? 오케이, 분노. 척척. 어, 좋아요. 오키오키. 아, 요런 거 좋죠. 크으. 요런 거 좋았다. 아, 분노 때문에 딱 터졌죠. 개꿀이었다. 아, 진짜. 겨우 많이 했다. 아, 끔찍할 뻔했다. 무서운 댓글들 이제. 엔진 개극혐 막 이러면서 막. 어우. 클리어 뻔했습니다. 아, 좋아요. 나쁘지 않네요. 아니야. 지키자. 오, 뭐야 이거. 뭐야 이거. 토네일 하나 쓸게요. 앞쪽으로. 더미모더미라 하나 써야될 것 같아. 짜잔. 짜잔. 오우. 오우. 음, 병해라 어쩌고 있어. 병해라 어쩌고 있어. 자, 갑시다 형님. 그렇죠. 오키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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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지고. 오키 터지고. 깔끔하네. 아, 형님 분노 한 번 더 드릴게요. 분노 한 번 더. 아,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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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아아. 아, 어쨌든. 어, 트롤 한 번. 아, 슈퍼플레이 한 번 했다. 뒤를, 뒤를 돌려야 돼요. 아, 근데 이런 장면 나쁘지 않아. 근데 요즘은 제가 약간 이렇게, 그 뭐지? 그, 뻘짓 타가지고, 용먹는 거 가지고. 그게 용먹는 게 재미있으면 돼. 뻘짓이 좀 재미있으면 되는데. 재미 없으면 좀 그렇더라고. 어, 오케이. 어, 잠깐만 형 이거, 이거 토네이도. 어, 뭐야 이거. 어, 그냥 이쪽 토네이도 해야겠다. 터네이도가 이렇게 좋습니다. 한 대는 맞겠다. 어, 풍선. 오케이. 번개. 하아, 번개 플러스 깔끔. 좋아요. 저거 터지면서 터지니까. 응. 이거 분노 넣어드릴까요? 넣어도 될 것 같아. 넣어도 될 것 같아. 추나. 아, 잠깐. 비결. 아, 비결 조금 늦었는데. 나쁘지 않았어. 네, 네. 나쁘지 않았어. 오우. 그래도 오늘, 그 이 16개의 다른 카드를 쓰는 마지막 콘텐츠. 어, 여튼 느낌 좋은데요? 응. 응. 오른쪽 그냥 삼다로 밀어볼까. 아, 야, 전화 내가 막을게. 응. 응. 그니까 앞, 뒤쪽. 오, 야오, 아오. 뭐하냐 쟤는? 흐흐흐흫. 신 개념인데. 멋있는, 멋있는 거 하는데요, 저쪽. 저 친구. 아, 이거 한 대 맞네. 가자! 더블린 통! 더블린 통! 빙결! 요거? 어, 요거? 어,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아, 근데 의외로 많이 못해놨어. 아니, 근데 도끼병을 죽였어요. 도끼병을 죽여서. 어. 그러네. 더블린 통! 나쁘지 않았던. 어, 잠깐만. 앞쪽으로 땡겨야겠다. 이쪽으로 땡겨. 뭐야, 고릅도 사오도 내리게. 굿! 나쁘지 않았던. 아주 좋았다. 굿! 자, 1분이니까. 요기다가 놓을게요, 골렘. 너무너무 뒤에 놓으면 또. 쟤네 저 친구들 전략이 그거 같아요. 어, 아, 뭐야. 골렘 더블. 그건데 쟤네. 복제도 있는데. 베이비 들어온거야지. 독 나이스. 독 나이스. 와우. 행 나이스. 리얼. 여기. 전체까지 안 썼지만. 어떻게 묽었단 말이지? 아, 이게. 이 부탄이 밀려나네. 먹어봐. 저 번개 반사경 하나더 있어요? 여기 스텝이 없다네. 그거 뭐야 저거. 그냥 쏴바라야지. 아 잘한다 분노 한대 써 한대 써 오지마 오지마 띵 형 자꾸 그런 데다가 멘트치면 내가 편집을 못한다고 아 이걸 넣어서 편집을 해야지 어허허허허 따봉을 날려놓으셨습니다 네 갚아봅시다 이거 왜 화내는거야? 골라? 저건 가드로 막으면 되네 폭탄명? 펀디 안쓸께요 일단 아 맞지 아 근데 내가 할게없다 이거 써잇 쓰잇 쓰잇 어? 망했나요 야 오 대박이었네 아 기가 막혔죠 야 이거 하나로 이제 만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잠깐만 그렇게 생각은 안하지만 아니 저는 자꾸 전판 생각 안하려고 하는데 왜 자꾸 생각나게 해요 아 전판이란다 어 오케이 이거 분노 안써도돼. 안써도돼요? 그냥 커지면서 앞에 거.. 번개가게. 아 이거 안써도돼지. 맛있긴하다. 아니 뭐 아직 남았으니까. 번개 잘 들어갔고요. 분노요? 분노를 썼으면.. 아 근데 좀 애매했을 것 같아요. 분노가 아니라 빙결말을 하는거였어. 아 빙결. 아 이거는 번개를 쏴버려야겠다. 해고군대 좀 아낄게. 넵. 분노를.. 그냥 일단 패사이클해야 되니까. 분노한 베이비드래곤. 쏴라. 좋았어. 나쁘잖아. 분노한 해굴빙천. 그리고 빙결. 뭐야 이거. 빙결 쓰린다니까. 스네이드 안쓸껴. 나이스. 아따 시시하다. 와 이거 3승하나요? 용파드가 제일 좋나? 이건 아니지. 모르겠어요. 아 근데 왜냐면 일반하고 약간 비슷한 느낌인게. 스펠이 있잖아요. 그니까 희기는. 제가 스펠을 잘못써가지고. 뻘치세를 해갖고. 뭐 어쨌든. 어쨌든 뭐. 결과가 어쨌든. 다시 뒤로 땡겨주기. 아우. 롤러코스터. 아우. 롤러코스터 개꿈. 엔젤 허접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허접이 아니었어. 놀라워. 도끼밴댓고. 롤러코스터 튀어주면서. 이야. 이거 좀 멋있게 잘 나왔네요. 멘탈 터졌죠 상대. 자 이렇게 해서. 약간 16개의 다른 카드를 쓰는. 컨텐츠. 마지막 편. 영웅편은. 올 승리로. 깔끔하게. 컨텐츠. 이렇게. 마무리 되는데요. 갑파 형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컨텐츠. 이게. 착. 시리즈 끝나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말하는걸. 보고 있을거라. 생각은 안하지만. 네. 앞에만 보고. 다 끄잖아요. 뭐.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뭐. 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말하는건데. 굉장히 고생해서 만드는 영상이에요. 아이. 감사합니다. 눈까지 봐주세요. ㅋㅋㅋㅋ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되었습니다. 갑파TV. 엔젤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whenever there is a winner. unfortunately there won't happen that. n com